여기는 신림역 7번, 8번 출구 쪽에 있는 깔끔한 원룸이고요. 층은 6층이고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. 가격은 지금 1000에 50에 관리비 별도 이렇게 나왔고요. 1000에 50에 이제 요 정도가 그냥 평범합니다. 뭐 엄청 좋다고도 아니고 엄청 안 좋다고도 아니고 신림역의 땅이 또 준주가 땅이기 때문에 깔끔한 거는 괜찮고요. 화장실이 방이 비해 많이 큽니다. 화장실이 원룸, 방보다 화장실이 훨씬 메리트가 있네요. 화장실은 거의 뭐 넓어서 아주 욕조도 들어갈 사이즈 같고요. 방은 그냥 무난합니다. 1000에 50에. 요 벽에서 요 옷장까지가 2m 30이니까 벽까지는 한 2m 90 정도?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요 벽에서 저 벽까지는 3m 50입니다. 그래서 방 크기는 연식 대비해서 무난하고요. 일단 층이 6층이라서 앞에 현재는 뭐 바로 앞에 막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. 호수가. 그리고 화장실은 되게 요런 원룸 크기에서 요 정도 크기의 화장실이 많이 없죠. 화장실이 다 요것보다 작은데 화장실이 많이 큽니다. 화장실이 많이 크고 방은 1000에 50에 그냥 신림역에서 무난하다. 고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고사이즈로 quasように 아시죠. 고사 bastard. 고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Emil. 감사합니다.